어이 제안 잘 뜬다 지우 우리는 우리꺼 하자 제안은 저거 쪼꼬신가봐 아 돌 다 붙여봐 뭐가 나올까? 꾹꾹 눌려서 어휴 어휴 뭐가 나올까? 아직 다 안 붙은 것 같아 여기 이쪽도 더 붙여야겠어 제안은 뭐해? 다 붙었나 이제? 이만 지우가 들어볼래? 한쪽 손은 놓고 한쪽 손은 놓고 이쪽부터 들어봐 이쪽 손은 놓고 이쪽만 들어봐 뭐가 나올까? 어머 이거 다 내려봐 뭐가 됐어? 뽀 뽀 오마이갓 갑자기 뽀가 나타났네 여기 뽀 한치에 또 뭐가 있어? 뽀 한치 뽀 한치 있어 제안은 왜 다 뜯냐? 왜 그러냐? 제안은 제안 트라이앵글 뜯어버렸어 제안 트라이앵글 다 뜯는 게 재밌는 거야? 뽀 말고 또 뭐 해볼까 지우야? 뽀가 하늘에서 돌을 떨어뜨리고 있어 뽀가 하늘에서 돌을 떨어뜨리고 있어 뭐? 아브라카타브라 주문을 외워줘야지 아브라카타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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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? 자 이번에 들어 올려봐 뭐가 나오는지 보자 오마이갓 이번에 뭐가 나왔어? 아유! 에이갓 나왔네 우와 아브라카타브라 아이도 뜯을 거야? 응 여기에 뜯어 여기에 오우새 그만해 아우새 아이고 아이고 그래 뜯는 게 재밌구나 이번엔 H 맞아? 네 뭐가? 어 이렇게 하면 약간 아이처럼 생겨 그래 얼른 얼른 뜯을게 어 얼른 얼른 뜯어 그래 그래 아니 뜯어 황강을 치드라 얼른 얼른 뜯어 어? 돌 돌 그래 돌 야 돌 돌 맞아 돌 여기 A A 뜯어 A A 뜯어 A 뜯어 A 자 아우 A 뜯어 지우는 뭐 뜯고 있어? 지우는 뭐 뜯고 있어? 4 뜯고 있어? A A A A A 지우는 숫자 4 뜯고 있어? 형아는 숫자 4 뜯고 있어? 아 그건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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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A B A A 이거 뭐야? 투 투 잘 만들었지? 이렇게 하니까 파이브 같네? 이렇게 하면? S같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파이브 같아 뜯을거야? 내가 압춘 뜯으려고? 엄마는 스밀다 이렇게 제아가 형아 단추는 몇개야? 코고 입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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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야? 잘했죠? 어머나 단추는 두개 있네? 아닌데 이건 입인데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단추 하나야? 멋지다 우리 지우 잘 만들었는데 제안 지우개를 가지고 왔네? 엄마 멋지다 우리 지우 만족스러워? 응 잘했다 만족스러워 잘했어 멋쟁이 손에 붙을게 그래 숫자 4에 돌보내서 붙여줘 다시 아니야 여기에 여기에 붙여? 응 여기에 있는 소리 1 2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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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4 4 5 6 5 6 6 7 8 7 9 10 10 8 10 1 1 1 1 1 2 3 2 1 얘는? 얘는 누구야? 얘는 누구야? 얘는 누구야? 얘는 누구야? 우리 집이 다 알아. 못 쳐. 얘는 누구야? 이거 다 알아. 얘네? 이 맞았어. 우리 집이 다 알아. 재아야 이거 누구야? 2. 재아 얘는 누구야? 0? 0. 0. 얘 누구야? 재아야 얘 누구야? 0. 재아 얘 누구야? 얘 누구야? 4. 4. 얘는 3. 3. 아구 잘한다. 3. 아구 잘한다. 재아 더 잘한다. 이건 뭐야? 재아야 얘는 누구야? 2. 잘한다. 이제 끝. 이제 뜯어. 다 뜯어. 알았어. 더 뜯고 놀아. 이제 또 뜯고 놀아. 재아 또 뜯어. 또 뜯고 놀아. 재아 또 뜯고 놀아. 발에 털을 덜고 놀아. 뜯어. 뜯고 놀아. 2. 재아 2. 맞아? 엄마 죽은 거야? 재아 지은 다 뜯고. 응 에이 뜯어. 나 뜯는 게 좋아. 응 지은 뜯는 게 좋아? 에이 뜯어. 이렇게 하면 뭐 같아요? 이렇게 하면 약간 V 같기도 하고 V 같기도 하고 그치? 약간 V 같아? 야 너 찢지 마 재아야. 아 찢어 찢어. 재아 찢어. 재아 찢어. 우와 재아는 종이 찢는 게 좋은가 봐. 지우도 종이 찢을래? 나 찢어. 뜯는 게 좋아? 그래 뜯어. 재아는 찢는 게 좋대. 재아 찢어. 찢어서 여기다 둬. 거기 밖에 놓지 말고. 나는. 찢어서 여기에 둬.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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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게 좋을까? 지우는 돌 뜯는 게 좋아? 돌 뜯는 게 좋아? 돌 뜯는 게 좋아. 응 그럼 돌 뜯어. 재아는 종이 찢는 게 좋대. 재아는 종이 찢어. 잘한다. 어구 잘해. 잘한다. 어구 잘해. A에서 이것만 없으면 부위 같다. 거꾸로 해. 재아는 종이를 하나하나 다 찍고 싶은 거야? 그냥. 응. 잘해. 너 마음대로. 마음대로 하세요. 하세요. 내가. 하나. 응. 가져가. 응. 뜯어. 마음대로 하세요. 마음대로 하. 해도 돼? 응. 마음대로 하세요. 하고 싶은 거 하세요. Do whatever you want. 하고 싶은 거 하세요. Do whatever you want. Do whatever you want. 이제 여기다. 너 그거 찢어서 밖에다 줘, 재아야? 찢어서 안에다 두는 거 싫어? 어구 잘 찢어. 찢어서 밖에다 두고 싶은 거야? Do whatever you want. Do whatever you want. Do whatever you want. 아구 잘한다. 다 찢었어. 재아는 잘 찢네. 잘 찢는다. 야무지게 잘 찢네. 야무지게 잘 찢네. 잘 찢는다. 잘 찢는다. 야무지게 잘 찢네. 이거 잘 안 찢어져? 이거 찢어봐. 이거. 지금 다 뜯고 있어? 많이 뜯었어? 돌 많이 모였어? 봐봐. 우와 돌 많이 모였네. 아직 안 꽉 찢어? 아직 안 꽉 찢어? 우와 쟤가 찢었다. 예! 찢었다. 잘했어. 고생한다. 찢느라. 아구 고생이 많으세요. 찢느라. 아구 다 뜯었어? 이제 튜. 튜 뜯었지. 저기 튜 안 뜯었어. 뭐가 없어졌어? 뭐가 없어졌어? 뭐가 없어졌어? 찢어져. 종이. 쟤야 찢어봐. 예.